지난 4월 17일 어린이집을 나선 이후 자추를 감추었던 김양은 결국 3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고 강력사건만 중요하고 왜 실종사건을 안 중요하게 생각하냐고요 저거 내가 해결했다 어떻게 네가 그린 그림이 하나같이 죽은 아이가 관련된 장소일까? 그거야 네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림들 어떻게 그렸어 말이야 이 새끼야 경찰?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인거야? 실종된 애들 찾으면 이 동생이 살아돌아올거 요 도대체 뭐야? 사이코메트리 사이코메트리?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? 시간이 없어 이 새끼야 요구를 안타이잖아 뭐 할 수 있잖아 내가 뭘 보여줬는데 이런거? 다시는 내 눈앞에서요 애들 잃을 수는 없어요 이소온나 사람 살린 손이라 야 제발 놔 이 새끼야 보이게 뭐가 보여 내가 했으니까 여름 돈도 안타이오 여행이 beneath 내 눈앞에서요 contributor 내 눈앞에서요 내 눈앞에서요 내 눈앞에서요